마젤라에는 다른 우산이 들어왔어 오늘은 수연과의 처음 마주하는 신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번 작품은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좀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고 뿌듯합니다 선배님들과도 같이 하는 게 호흡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옆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 몸을 많이 배우고 너무 다 베테랑들이셔가지고 선배한테 벌레 붙었고 원래 가까이 있었으면 제가 바로 벌레 쫓으러 갑니다 지금 여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뭔지 아시죠? 한 1년 뒤에 나가잖아 이제 또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8월 초입니다 1년 뒤에 은우야 잘 지내고 있니 오늘은 수연과의 처음 마주하는 신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번 작품은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좀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고 뿌듯합니다 선배님들과도 같이 하는 게 호흡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옆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 몸을 많이 배우고 업무 다 베테랑들이셔가지고 어휴 선배한테 벌레 붙었고 원래 가까이 있었으면 제가 바로 벌레 쫓으러 갑니다 지금 여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뭔지 아시죠? 한 1년 뒤에 나가잖아 이제 또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월이지? 8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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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입니다 1년 뒤에 은우야 잘 지내고 있니 1년 뒤에 은우야 잘 지내고 있니 1년 뒤 가니 3년 뒤 가니 한글자막 by 한효정